10분 남았다. 어차피 인생은 시험이다. 어차피 인생은 시험이다.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중간고사를 다시 보겠습니다. 문제를 풀지 못하면 한 명씩 휘대됩니다. 10분 남았다. 여기요. 아, 왜 보세요? 오! 야! 다 걸렸어. 5분밖에 안 남았어요. 10분 남았다. 어떤 놈이 이란 미치고 살아가! 군사들을 죽고 있어. 당연히 나라. 왜 이러지 말아! 왜! 죽을 수 있고 야! 야! 응! ㅋㅋㅋㅋ 끝